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일단은 먹을게 아니고 치약인데 노브랜드에서 파는 민트 맛 치약이야 이게 내가 사실 리뷰하려고 산게 아니고 작년에 사가지고 리뷰하려고 산게 아니고 작년에 그냥 내가 쓰려고 이마트 가서 자연스럽게 산건데 집에 있길래 리뷰하는 거거든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이고 총 3개가 비닐봉지에 비닐에 쌓여져 있어서 3580원이야 근데 지금 일단 하나는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2개 남았거든 일단은 이게 총 3개로 패키지로 돼있어서 3580원이고 3개 3580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당 대략 1200원 꼴이거든 내가 이걸 직접 양치하는 건 아니고 나는 평소에 이거 잘 쓰고 있거든 근데 한번 대충 내가 입에 먹지는 않고 대충 입에 넣어본 다음에 한번 맛을 평가해볼게 나는 평소에 이거 잘 쓰고 있어 나는 이게 무슨 약간 민트 뭐 이런 거야 토탈케어 민트 치약이고 토탈케어 민트 치약 민트 치약 나 평소에 잘 쓰고 있어 참고로 치약에 불소 들어있잖아 몸에 안 좋잖아 그렇지만 사실 불소 먹어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조금만 짜서 한번 맛을 봐볼게 나는 어차피 평소에 잘 쓰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어차피 리뷰라기보다도 그냥 리뷰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친구들한테 한번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영상이거든 한번 간단하게 먹어볼게 사실 별거 없어 민트 맛이 나는 치약이 있지 뭐 있겠어 나는 되게 포장지가 예쁘지 포장지 패키지도 뭔가 약간 한국 분위기 아니고 약간 외국 뭔가 유럽 분위기인 그런 유럽 분위기는 아직 유럽 분위기 스멜이 나 스멜 그 스멜이 정확히 말하면 아카시아 껌 중에서 아카시아 껌이라 있거든 아카시아 껌 아는 사람은 알건데 그 아카시아 껌 그 스멜이 나 아카시아 껌 스멜이 나 음 이거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짜면 안되고 좀만 좀만 짜서 한번 먹어볼게 입에다 넣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먹어볼게 조금 이거 불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먹어볼게 먹어볼게 불소 들어있어갖고 많이 먹으면 안돼 좀만 먹어야 돼 어차피 어차피 안죽어 안죽어 음 일단은 내가 지금 이걸로 양치한게 아니라 직접 먹었잖아 약간 이게 민트 약간 이게 애매한게 약간 민트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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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 맛도 나기도 하면서 약간 비누 그냥 비누 있지 비누 약간 생으로 먹는 그런 맛도 나 약간은 민트 맛도 나면서 일반 비누 같은거 비누 생으로 먹는다고 치면 그 약간 이상한 맛 같은 느낌 있잖아 약간 그런 맛이 합쳐진 느낌이야 근데 내가 지금 먹었잖아 근데 먹는거 말고 평소에 이걸로 이빨 이빨 닦으면은 되게 개운한 느낌 나 뭔가 좀 아무튼 되게 좋은 치약이야 이게 그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3개에 3580원을 팔고 하나당 하나당 거의 한 1200원 꼴인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지금 내가 먹었잖아 먹은거 말고 평소에 이걸로 이빨 닦는데 확실히 좀 개운한 맛이 나더라고 개운한 느낌이 드는 치약 이거 정확한 이름이 노브랜드 토탈케어 민트 치약이야 토탈케어 민트 치약 이거 좀 암튼 괜찮아 이거 추천제품 노브랜드 추천제품 중 하나야 추천제품 중 하나야